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아우 반갑습니다. 날도 더운데 동남도는 괜찮으시겠어요? 즐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페퍼톤스의 무대로 2010 FM4U 여름만 페스티벌 둘째 날이죠. 호호호 시간입니다. 오늘 1부, 2부 여러분과 함께 멋진 여름을 즐길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대형스타 만나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 저 환양대 노총극장에는 약 2만여분 와계시는데 이정도 대형스타 나오면 한 6천명은 기절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만나기 힘든 이 시대 최고의 스타를 만나 계신거에요. 예 안녕하세요. 정영수입니다. 파이아! 파이아! 파이아는 크게 망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과 MBC의 작은 문제로 파이아는 거덜났습니다. 그러다 저희 MBC 라디오의 자랑입니다. 여름마다 여러분께 멋진 무대 만들어주고 있죠? 울려가지고 나는 이런 무대에만 나오면 오동구 생각이 나. 하하하하 울렁진 데뷔. 하하하하 아무튼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저희 MBC 라디오 통해서 여름마다 여러분께 아주 멋진 무대를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 FM4U 여름막 페스티벌 첫날 둘째날 호호호 시간입니다. 어제가 이제 그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우리 저 방도라이 죄송합니다. 남을 또 평화했네요. 지랭도라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 노홍철씨가 이렇게 또 첫날 사회를 아주 멋지게 잘 봤는데 어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오신 분들. 엉망이구나. 그래요. 역시 이겨서 이들 때문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저 오늘이 더 재미있고 더 알차고 여러분도 뭐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가장 중요한 무대 대형 스타들은 거의 다 둘이 나와요. 앞에 앞 시간에는 좀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왠지 그 쪼개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이 앞에 나오고 오늘 둘째날 호호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만나보고 싶어했고 정말 몸이 열 개나 더 부족한 그렇게 바쁜 분들을 저희 호호호 시간에 모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오늘 특히 마지막에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또 스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덥니다. 너무 너무 정말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정말 큰일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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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인데 이곳에는 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저 제 자식벌되는 친구들이 많아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제 자신은 두려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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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histicated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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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순간 끝 갑니다. 애기도 매개살려야 되고 하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께 당분 말씀 좀 드리자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뛰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도 볼 거야. 흥분 되면 흥분 되면 그냥 의자 잡고 이렇게 해. 불러오지 마. 아시겠죠? 그리고 제발 집에 갈 때 의자 가져가지 마세요. 어색해서 400개 없어졌어요 의자가. 한참 왜 가져가는 거야? 정말 옆사람들이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가 좀 허전하면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저 이 앞자리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저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 자리를 좀 저 차지하지 못하고 서 계시는데 좀 이렇게 좁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저 살 좀 부딪히면서 우리가 또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또 우라라 알테어족이기 때문에 스킨, 가벼운 스킨 터치에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좀 이렇게 저 자리를 조금 좀 모아서 환불이라도 더 앉게끔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0 FM4U 연흥호화 페스티벌 첫째 시간 바로 호호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많은 가수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는데 그분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앞에도 보이셨죠? 스타 나오는 사람이 미는 거. 일생으로 20년 동안 투자를 하네요. 3년 전에도 사람이 밀었어요. 한 번으로 나가면 됩니까? 자, 조용히 가세요. 야야야 하면 여러분들 큰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야야야! 어?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말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학력 제한을 둬야 돼요. 아무나 막 들어오니까 몇 명이 이렇게 분위기를 엉망 만들어 둡니다. 야야야! 감성만 질리라고 그랬잖아요. 박수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예요. 여기 들어올 때 학력 증명서 받아야 됐어요. 예. 꺼져 하면 박수입니다. 꺼져! 야야야! 꺼져! 꺼져! 아, 예, 예, 예. 여기가 저 기본적으로 전문제 이상이에요. 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야야! 꺼져! 어? 매년 틀렸는데? 혼난다. 마저 맥힌다. 예, 예. 야야야! 꺼져! 아, 좋습니다. 야야야! 꺼져! 오케! 자, 100번 톤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해 드릴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뛰어나오지 마세요. 혼낼 거예요. 바지 벗긴다. 야야야! 꺼져! 야야야! 꺼져! 야야야! 형이 다가가야야!